안녕하세요. 청왕만 시인입니다. 자리를 잘 잡아야지. 우리 솥띠들 올해 묵는 삼재죠. 묵는 삼잰데 어쨌든 간에 힘을 내쉬고 잘 극복해 나가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축생 24살 초반에는 많이 힘들었거든요. 삼재도 타는 것도 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많이 들떠거든요. 왜 들떠냐. 코로나 문제도 있고 지금 한참 놀 나이가 됐는데 친구들도 마음대로 만나서 놀기도 하고 나한테 크롭도 가서 놀고 일해야지 되는데 소맥도 하고 일해야지 그렇지 못한단 말이야. 스트레스가 많이 받아. 그러니까 뭐 어디다 풀 데가 없잖아. 종합절이 이런 것도 모든 것이 엊그저이가 많이 되어 있거든. 그냥 받아 가서 소리 지르고 말구구기세. 올해 이거는 내가 웃음의 소리로 힘내라고 얘기하는 소리예요. 24살 하반기에 여지껏 많이 힘들고 처지고 이랬었는데 그래도 하반기라고 보면 9월에서부터 양력으로 얘기할게요. 양력으로 9월에서부터는 그래도 본인들이 취업을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와서 이렇게 부모님들이 문의하는 거 보면 정축생들이 진로를 못 잡아서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공부를 하는데 특히 시험을 보려고 하면 시험에 마음에 들떠서 안 되고 부모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데 올해 하반기 9월에서부터는 그래도 운이 열려요. 뭐 삼재니 뭐니 삼재도 영향도 있겠지만 그래도 첫째는 그런 거를 마음에서 내려놓고 안 되면 삼재 때문에 이걸 할 게 아니라 지금 힘들어도 본인들이 노력도 하겠지만 한때뿐 늦춰서 소낙비도 피해가랬다고 아 올해 이러니까 내가 집에서 소일거리를 해서 할 수 있는 내 일거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시작을 하면 9월에서부터는 그래도 좋은 일이 있고 추직 못하시는 분들 9월에 추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만일에 추직이 안 되면 내가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말하자면 공부를 하세요. 공부하시고 그러면 올해 시험의 운도 열려요. 하반기에는 하반기에 열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본인들이 주어진 대로 내가 진료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잡아가고 하시면 걱정이 없습니다. 힘들 내시고 울측생 서른여섯 용기는 가상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거든 이상하게 노력은 많이 하는데 금전을 좀 못 벌어 금전을 못 벌고 근달에서 속도 상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서른여섯에 하반기서부터는 그래도 7월달, 6월달이면 중반기라 그러잖아요 중반기서부터 하반기서부터는 괜찮습니다. 또 운동을 하시는 분들, 코로나 때문에 운동 저기도 하루도 못 가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 그럼 내 나름대로 상이든 어디든 가셔서 하시면 되는 것이고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첫째는 내가 이제 뭔가를 하려고 그러고 내 진짜 없는 금전을 모아가지고 시작은 이제 올해 딱 시작을 했는데 초서부터 그냥 이렇게 힘들어서 접지도 못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야 지금 버티세요. 버티시고 그러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성공하시니까 올해 하반기서부터는 7월달서부터는 좋아요 좋으니까 힘들 내시고 열심히 또 열심히 앞만 보고 또 걸으시고 그러면 좋은 일이 결과가 있을 거고요 결혼 못한 분은 또 결혼을 하고 그러니까 올해가 운이 막 들어오는 해년이에요 48살 개축생 지금 고집들이 세 개축생들이 지금 똥고집이 있어 솔직히 뭐 아니면 개야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는 한 번 뒤로도 물러설 수 있는 그런 배려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돌다리도 두둥겨 가렸다고 올해 내가 마음을 먹었으면은 뭐 이거 계획을 잘 짜가지고 누가 아군이고 적군인지 주위 사람들 내가 착한 그 마음 하나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일어나서 잘 돼가지고 누구를 도와줘도 되는 것이니까 열심히 사업하시는 분, 직장 다니시는 분, 올해 하반기에 또 공직생활에 계시는 분들은 올 봄에 초에 진급이 올릴 분들이 진급이 못 올랐어요. 하반기에 9월달, 10월달 하반기에 용기 내세요. 진급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 힘내시고요. 내년에 9세도 나는삼자랩도 내 조상에서 도와줘요. 힘내시면 되시는 거고. 신축생이 60살. 올해 굉장히 힘들죠. 의외로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병원에 가셔서 건강검진을 꼭 해보세요. 건강검진을 하셔서 미리미리 갔다가 약을 쓰고 그래서 건강하시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 특히 농사 지시는 분들 굉장히 힘들잖아요. 비도 좀 양치면 어느 정도 단비가 내려갖고 이러면 곡식도 이루는데 그렇지 못하고 진짜 노력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힘들 내시고 농업에서도 잘 오래갔다가 풍년으로 됐으면 좋겠고요. 사업하시고 이런 분들도 친구분들 같이 머리를 맞춰서 잘 구상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하반기에 좋아요. 힘들 내시고요. 또 이제 기축생 72살. 의뢰로 지금 72살 연세에 이어 드신 분들이 많이 건강하시더라고요. 100세 인생이라고 해서 그런지 지금 인생은 70부터래요. 옛날에는 60부터라고 했는데 인생은 70부터래요. 그만큼 100세 인생이니까 건강하시고 또 자제분들이 잘 돼가지고 부모들한테 효도하니까 어쨌든 건강도 하셔서 부부가 화목하시고 건강을 오래 잘 챙기셔서 무궁무진하게 발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소띠분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다들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잘 극복하셔가지고. 여러분 힘내세요. 아자! 여러분 잘 보셨나요?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탁합니다.